멤버가 3명이였으면 하고 바라는게 일렉트로닉하고 제가 노래를 하고 한 명이 계속 영상을 틀어주는거죠. 그래서 무대에 3명이 올라가서 한 명 끊임없이 영상을 만들어내고 같은 퍼포먼스를 하는게 소망인데 어떻게 오늘은 정말 해보내고 싶습니다. 계속 가죠. 폴티라는 곡 할거구요. 나이가 들어가는게 너무 좋아요. 그래서 40이라는 숫자도 좋고 작은것 보다는 큰걸 오랫동안 잘 꾸준하게 볼 수 있는 나이 혹은 그 시간 그런것 같아요. 제가 볼티 들려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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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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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